네이버스 매일 저녁 랩 매일 저녁 5분 자기가 엄청 잘있네요 꼬만들 집게듣기 매일 저녁 매일 저녁 숙였어요 10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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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쪽에서는 소세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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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이사한 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발장. 신발장이고 여기 화장실. 여기 세탁기랑 이제 조리도구들. 냄비랑 식용유들 있고 여긴 물. 여기도 냄비가 있고 저기도 냄비가 있네요. 여긴 이제 분리수거통. 이거는 제 식량들. 여기는 과자들. 여기는 과자들. 없네. 없고요. 냉장고 안에는 물이랑 콜라들. 아직 많이 없죠. 냉동실은 제가 좋아하는 용가리 치킨. 옷장을 보여드릴건데 옷장을 보여드릴건데 이건 이번에 샤오미 청소기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조명. 거울을 큰 걸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뭔가 예뻐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그리고 신발장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 제가 아끼는 신발들만 따로 보관하려고 신발장을 하나 샀고요. 여긴 빨래 바구니. 수건이랑 일회용 샤워타월. 그리고 여긴 스킨, 로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디퓨저도 넣어놨습니다. 이 행거들은 원래 집에서 쓰던 걸 가져온 건데 셔츠랑 바지 종류들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빨래 건조대에요. 빨래 건조대 이것저것 그리고 커튼을 하나 샀는데 이번에 이신아 그리고 커튼을 하나 샀는데 제가 원래 검정색을 좋아하는데 집에서 뭔가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 흰색이랑 원목으로 맞춰왔습니다 나무로 뭔가 편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나중에 조명은 저녁에 밤에 새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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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